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거보다 이달이 창맞기 전에 거기서도 앞무빙 안 했으면 생각 안나는 척 하지마. 이달이 창맞기 전에 너 안 좋았으면 게임이 끝난 거였잖아. 이달이 창맞을 수 있었잖아. 그거 사람새끼를 할지 아니었어. 안 되겠다. 이제 그만할게. 오늘 잘해. 사람새끼 할지 아닌가요? 왜? 이 새끼. 너 맨날 어디 가면 왜 좀 뒷담아봐. 아니에요. 대놓고 말했잖아요. 대놓고 말했어요. 뒷담은 아니에요. 영어 아니에요. 저 아니에요. 저 아니에요. 저 아니에요. 영어 배운 말이에요. 하지 말라고. 이 스타일이 내가 딱 짱하는 스타일이야. 이걸 잘못해놓고 네가 말해놓고 배웠다고 그러잖아. 이렇게 해서. 내가 밑에 있으니까 받치는 거고. 눌리라고. 이렇게 했는데. 어. 깔아져. 아 놀라지 말고. 짐 내리지 마. 짐 내리지 마. 일단 그냥 카메라 올 거야. 이쯤에. 찍을 거야. 응. 그냥 한 가지 하고.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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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릴 거야. 화이팅. 화이팅. 들어왔다. 오빠요. 올 거야. 아빠 올 거야. 카메라 오면은. 하고. 음성이 나갈지 모르는데. 알았지? 네. 부끄러워하지 마. 아니. 또 빨리 하지 말고. 에스켓 뛰어. 에스켓 뛰어. 파이팅. 에스켓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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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요즘 애팡이에요 막. 지금 뭐라고 그랬어? 아니 아니 재환이 시점에서. 자기 아들. 야 이거 입이 왜 되게 걸려야? 쓰레기 쓰레기.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. 야 너희가 오히려 되게 입에 많이 무럽다. 십다청 이런 얘기 절대 안하는데. 아니 패드네그네. 아 진짜 와. 니까 자기 아들한테. 제 아데를 설명하는 아니 야 너는 이렇게 입꼬릇이 없어 예예예 밖에도 밖에도 대결 나쁜 그걸로 우리 할머니는 그러는데 드라마에서 보면 막 우리 할머니 나한테 네 M이라고 하셨는데 아 우리 엄마